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visa in korea jane.com 행사사무소의 정반익 행사입니다 요즘에 마이크를 새로 바꿨는데도 컴퓨터에서 좀 작동이 안되서 이전에 올려드린 강의 동영상이 중간에 자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좀 됐어 추후에 시간이 되면 그 이후에 강의 좀 연결해서 강의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이 컴퓨터가 잘못인지 이 마이크는 크게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컴퓨터가 인식을 좀 못하는 것인지 뭐 어쩔 수가 없죠 예, 그렇더라도 강의는 꾸준하게 올라갑니다 자, 오늘의 강의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되는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이달 말까지, 5월 말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를 해야 됩니다 특히 이제 거주비자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영주 자격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신청을 하는데 저희는 이제 F2, 거주에 좀 중점을 두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영주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이제 취업활동이나 사업활동을 하지 않더라도 연장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영주 가지고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뭐 소득이 있으면 신고를 해야 되는 건 맞지만 뭐 사업하거나 또 취업하는 게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상관이 없어요 다만 거주비자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 가지 거주비자가 있죠 F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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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2 1주에 취업활동 등의 제한이 없는 비자이기 때문에 올 말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됩니다 왜 F2를 딱 찍어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E1부터 E7, E1234 취업비자 그리고 E8 또 계절글로부터 시작해서 E10 비자는 이제 똑같은 취업비자이기 때문에 이거는 다른 활동이 엄격하게 제한이 돼요 제한이 됩니다 그러니까 A라는 회사고 근무계약을 했으면 근로계약을 했으면 A라는 회사만 일해야 되기 때문에 별도의 체류자격 외에 활동허가를 받지 않고서는 일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투자비자인 뉴스커버리지부터 D9까지 사업하는 비자나 주재원 이런 비자들 같은 경우에도 이거는 본국에서 받을 수도 있고요 또 한국에 있는 지사나 연락사무소에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한국에 있는 경우에만 소득에 대한 부분들을 신고하는 거고 본국에서 받는 경우에는 이제 을종 소득으로 솔직히 이제 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소득에 관련된 그리고 이후에 별도의 종합소득세가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거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주비자에 관련돼서만 제가 포커스를 맞춰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종합소득세 신고는 어떤 소득을 신고를 해야 되는지 요 부분들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크게 사업소득하고 근로소득하고 기타소득을 나눌 수 있어요 근데 원래 근로소득은 자 아시겠죠 2023년 1월 1일부터 일해서 2023년 12월 31일까지 일하고 2024년 2월 달에 연말정산하고 그리고 2024년 5월에 소득금액 증명은 나오면 끝이에요 그래서 한 회사에서 일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대상은 되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제 근로소득 중에서도 원래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은 아닌데 예외는 두 군데 이상의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있어요 A라는 회사가 있고 또 B라는 회사가 있는데 여기도 근로도 하고 여기도 근로도 하는 경우에 자 메인으로 돼 있는 회사에 합산해서 만약에 2월 달에 연말정산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관이 없는데 두 군데 이상, 두 군데 이상이라는 것은 둘, 셋, 넷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합산해서 연말정산을 하지 않는 경우에만 종합소득 신고 대상입니다 종합소득 신고 대상은 근로소득인 경우에는 자 두 군데 이상 했을 때 연말정산 할 때 합산해서 메인으로 일하고 있는 회사에 통합해서 신청을 할 수 있는데 이 경우가 아닌 합산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종합소득 신고 대상이다 사업소득 잘 알죠? 개인사업자는 개인사업자의 소득이 있을 거고요 자만 법인, 법인인 경우에는 솔직히 법인세라든가 나머지 다 있고 법인에 근무하고 있는 대표 같은 경우에는 근로자는 아니지만 근로소득으로 5월 달에 소득이 나오기 때문에 종합소득의 대상은 아니고요 법인 자체에 일하는 경우 다만 법인에서 일하는 경우인데 다른 곳에 다른 사업을 하고 있거나 이런 경우에는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정 부분 어떤 이런 게 해석해지냐 마는데요 갑자기 일이 생겨서 좀 도와달라고 해서 사대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은 곳에서 그날 일하거나 통역이라든가 이런 경우는 있어요 이런 경우는 3.3% 세금을 떼거든요 이 경우는 반드시 종합소득 대상입니다 이게 이제 인적 용역 사업소득이라고 해서 통역이라든가 그런 경우에는 종합소득으로 사업소득으로 신고를 하게 됩니다 기타소득은 일시적인 강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로 해서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는 300만원까지는 아니고요 300만원, 300만원, 1만원, 300, 뭐 1천원 이렇게 300만원을 넘어서 되는 경우만 신고가 의무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원래 설명해 드리려고 했던 거는 이 종합소득세는 실제로 이제 여기에 홈택스를 통해서나 또는 세무사를 통해서 신고를 할 수 있는데 중요한 건 이게 어떻게 반영이 될 건가 소득금액 증명원으로 금액 증명원으로 어떻게 이제 나올 것이냐 자,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5월에 이미 소득금액 증명원이 나와 있고요 여기에는 기표가 안 됩니다 자, 종합소득을 하게 되면 오늘 종합소득이니까요 종합소득을 하게 되면 요렇게, 요렇게 새로 바뀐 양식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수입금액과 소득금액이 두 가지로 좀 나누어져 있어요 수입과 소득금액 그럼 수입은 뭐고? 수입은 뭐고? 수입금액은 뭐고? 자, 소득금액은 도대체 무엇이냐 그리고 출입국에서 인정하는 금액은 어떤 금액을 봐야 되느냐 종합소득인 경우 사업소득일 수도 있고 근로소득일 수도 있고 기타소득일 수도 있어요 다만 F2는 취업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할 수 있는데 자, 어떤 분이 이랬어요 이 뭐 세븐포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내가 유튜브를 해서 소득이 발생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 소득이 기타소득으로 들어갑니다 정기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나중에 소득금액 증명을 발급하면 여기요 이제 기타소득으로 잡힙니다 만약에 기타소득으로 잡혀서 수입금액이 예를 들면 500만원 이 잡히고 그 다음에 소득금액이 뭐 100만원 이렇게 잡히면 이것도 나중에 출입국에서는 왜 기타소득이 잡히느냐 여기에 대한 증빙자료 프루프를 달아 달락 자료 이렇게 요청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주의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E1 비자부터 E10 비자는 어디만 찍혀야 되냐면 이 근로소득만 찍혀야 돼요 그 이외에 찍히면 연장이라든가 또는 다른 비자로 변경을 하는 경우에 반드시 반드시 이거를 증명을 해야 됩니다 증명을 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소득이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제출하게 되면 출입국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자 일반적으로 근로소득은 어떻게 되냐면 연말정산을 한 경우에도 수익금액과 소득금액이 생깁니다 자 근로소득의 수익금액은 지급받은 총액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소득금액은 소득금액으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출입국에서 일반적으로 계산을 할 때 종합소득을 하게 되면 근로소득을 이미 했는데 종합소득이 있으면 이제 아래에 깔리는 그 아래쪽에 연말정산하는 근로소득으로 뜨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제 이 근로소득에 수정을 가하거나 아니면 환급을 받거나 그러면 종합소득으로 올라가 버려요 원칙적으로는 연말정산을 한 근로소득으로 아래의 기표가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연말정산을 한 경우에는 지급받은 총액과 소득금액이 나오는데 종합소득하고 동일해요 자 종합소득은 자 근로소득은 수익금액과 소득금액이 있는데 수익금액은 근로소득상에 연말정산을 한 경우에 지급받은 총액하고 동일하고요 소득금액은 이제 뭐 과세를 제외한 세금을 제외한 금액인데 근로소득은 100% 인정이 됩니다 근로소득은 수익금액으로 100% 인정이 된다 적지는 않겠습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근로소득은 연말정산을 한 경우에 지급받은 총액인데 만약에 지급받은 총액이 있는 상태에서 환급을 받기 위해서 환급 신청을 한 경우에는 그게 근로소득을 연말정산을 한 근로소득에서 위쪽 종합소득으로 올라와서 지급받은 총액으로 나오는데 자 지급받은 총액이 종합소득의 수익금액하고 동일하고 출입국에서는 근로소득인 경우에는 수익금액을 본다 다음에 여기에 사업소득은 수익금액이 있고 1억원의 사업소득이 수익금액이 있고 소득을 제가 봤더니 3천만원 이렇게 되어 있고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자 사업소득은 100% 소득금액만 봅니다 예 사업소득은 100% 소득금액만 보기 때문에 선생님 저 매출이 1억원이에요 그러면 소득이 1억원이네요 아니에요 사업소득인 경우에는 정말로 많은 부분들이 빠집니다 그래서 세금을 낸 부분 모든 게 빠지기 때문에 사업소득은 소득금액 그래서 정합해 보면 근로소득은 지급받은 총액 플러스 사업소득은 어디요? 소득금액 합해서 금액을 계산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근로소득은 연말정산을 한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연말정산을 한 근로소득에 지급받은 총액 100% 인정이 되고 사업소득은 소득금액만 인정이 됩니다 그 둘을 합해서 소득이 나오는 거고 이 합계를 보시면 안 돼요 절대 이 합계를 보시면 답이 안 나오고요 그 다음에 근로소득이 지급받은 총액이 있는데 본인이 어떠한 이유 때문에 환급신청을 했던지 그런 이유 때문에 원래 연말정산을 한 근로소득이 종합과세인 근로로 넘어가더라도 수입금액 100%가 근로소득 인정이 되고 사업소득은 얻은 것만요 소득금액만 인정이 됩니다 중요한 건 사업소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냐 또 기타소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냐 요거를 구분하는 기준은 뭘까요? 체류 자격입니다 체류 자격 어떤 비자 어떤 비자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사업소득, 기타소득 또는 근로소득 또는 사업과 기타소득, 근로소득을 다 합해서 소득을 계산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류가 비자가 무엇보다 중요하고 가장 중요한 비자 중에 하나가 애프트 비자다 왜? 이 계통 비자는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이 나오면 안되거든요 그래서 사업소득과 기타소득 그 다음에 근로소득이 같이 나올 수 있는 곳이 어디다? F2 그래서 F2 비자에 대해서 꼼꼼하게 살펴봤고 소득을 어떻게 합산한지도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F2 거주비자에 포커스 맞춰서 설명해 드렸고요 종합소득세는 반드시 반드시 5월 말일까지 신고를 해야 되고 신고를 하게 되면 세금이 많이 감면이 되죠 근데 만약에 5월을 지나서 신고하는 경우에는 감면 혜택을 못 받습니다 여러분들 소득이 있으면 꼭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구독으로 지금 만 600명이 조금 넘겠는데 5월까지 5월까지 만 2천명이 될 수 있게끔 여러분들 힘을 좀 주시고요 거의 지금 만 700명 되고 있거든요 힘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립국 이민강의 작년 12월 1일 그 다음에 1월 달에 진행을 했고요 기본강의 그리고 심화 과정으로 원래는 24강 강의였는데 이제 10회만 10회만 이론강의를 했는데 E7 67개 직종 중에 66개를 담당을 했고요 F2 7, F2 R, F2 99 그 다음에 영주권 10까지도 설명을 해드렸으니까 좀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합격의 법학원에 들어가셔서 아마 확인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영주권 또 F2 비자 관련해서 여러분들과 진행하고 싶은 분들 06383-3078로 문의주시면 제가 다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F2 F5 비자의 종합소득세 신고 그리고 종합소득세 신고하고 나서 7월 달에 소득을 어떻게 보는 것인지 그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비자인코리아장인닷컴 행사사무소의 장만익향정사 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